자 오늘 첫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재익 피디라고 아시나요? 난데없이 무슨 이재익 피디를 뭐하는 사람이랄실텐데 SBS 라디오를 진행하셨던 분이구요 테디가 하는 정치쇼 다음다운 프로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를 진행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차를 했어요 왜 하차를 했을까? 저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제가 사실관계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방송을 할 때 노래를 하나 선곡을 하는데 최근에 이 정치 현안을 풍자할 수 있는 노래 아니면 사회 현상을 풍자할 수 있는 노래를 보통 선곡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노래를 선곡을 했어요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전 앞으로 이 나 이런 사람이야가 혹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금지곡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이거를 이 부분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그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되겠다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면 안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익 PD는 사실 보순지 진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고요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보순지 진본지 헷갈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나 틀고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 댓글을 남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것처럼 댓글을 남기는데 그 댓글에서는 크게 문제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분 방송 스타일이에요 노래 하나 틀고 그리고 좀 풍자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후에 주말에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나서면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이재명 후보가 생각나라 봅니다 일단은 이재익 PD는 아니 이거는 지금 전형적으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내 후보가 전부 내로남불에 대해서 다 굉장히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 내로남불을 풍자한 것이라고 했지만 거기 그게 나오잖아요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얘기가 나오면서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연상이 된다고 이재명 후보가 연상이 되는데 야 이거 이재명 후보 뽑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좀 많이 나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후보를 뽑지 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많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재익 PD가 그만두고 나니까 아니 민주당은 언론 자유 그렇게 맨날 중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틀었다고 이거 노래 가지고 이런 풍자를 했다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하느냐 비판이 많았죠 보니까 정의당도 비판을 했는데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신 정권이 떠오르는 진풍경이다 사실 저도 이건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되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짜른 게 아니고요 이 PD에 대한 조치는 SBS가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방송을 듣고 SBS의 민주당에서 항의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오늘도 이재익 PD는 여전히 시사특공대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본인들이 항의를 하고 논란이 되고 이게 또다시 민주당의 발목을 찍을 가능성이 생기니까 또다시 발을 뺍니다 제가 이제 진짜 화가 나는 건 아 지금 김변 어디 갔냐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개편돼서 월요일은 저하고 원래 김수민 평론가 하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테디가 나오고 화요일은 또 신인규 부대변인 목요일은 제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테디 없냐고 그만 물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재익 PD를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에서는 진보, 보수 이렇게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대부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완전히 보수 인증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많이 올려주셨지만 이 정도 방송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 정도 방송이 이거는 편향됐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은 왜 아무 말이 없죠? 김어준 씨 뉴스공장은 제가 알기로 지금 이거의 거의 100배 정도 되는 수준의 발언들을 계속해왔던 걸로 아는데요 저번에 보궐선거할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생태 땅, 페라가모 여러분들도 지긋지긋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도 했고요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사건 터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민주당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김어준 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항상 그래요 소위 진보 정권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과거 여러분들을 떠올리신 군사독재 시절이나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최소한 언론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갔었죠 민주당이 탄생했던 이번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던 계기가 됐던 게 우리 많은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 때문이죠 그때는 보수분들도 꽤 많이 들었고요 중도 진보할 것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때 촛불을 들었던 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다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촛불혁명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촛불혁명 혁명이라는 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순수한 선의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보통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이 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 오류가 생기면 과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민주당이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공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공정의 뜻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고 지금까지 조국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게 과연 국민의 법상식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라 그랬나요? 틀리지 않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틀릴 수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이에요 틀릴 수 없는 정부가 틀렸다고 하면 언론이 뭘까요? 그건 적폐죠 틀리지 않은 걸 틀렸다고 하니까 적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적폐, 가짜뉴스 그리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언론은 공정한 언론이 되는 겁니다 뉴스공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공정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방송 출연 요구하면 거의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상 현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놓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공정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사실 지금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속 터지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종편 방송 많이 출연하잖아요 항상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종편은 너네 태동할 때부터 보수 아니냐 보수니까 우리한테 불리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쪽을 지지해 줄 언론사도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논거였어요 소위 말하는 김어준 씨 뉴스공장을 옹호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데요 제가 종편 출연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방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뭔가 불공정한 발언이 나온다거나 가짜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한쪽을 지나치게 공격하고 반대쪽의 입장을 실어주지 않는다거나 하면 방심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패널들한테도 항상 굉장히 주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편에서 예전에 예전에 종편 조선 때처럼 완전 보수일색 패널만 나오는 방송 보셨나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방심이 끌려가거든 그리고 프로그램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종편이라는 곳에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지금 저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종편이 되게 세게 했는데 요즘에 종편은 그냥 일반적인 보도 채널 뉴스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사실 종편의 재승인 심사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승인 안 되면 어떡하죠? 방송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종편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종편이 불공정하다고 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왜 종편을 공격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정부는 무결점의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언론의 사명은 뭔가요? 언론이라는 건 정부, 또 정치권, 또 경제, 사회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사회를 좀 더 올바르게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제대로 된 판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도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패널들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이 논평을 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받아들여서 백성문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백성문 제가 하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방송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한쪽만 옳다의 방법으로 방송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정경심 씨 판결이 나오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법원의 판단만큼은 존중을 하죠 수사 관련해서 검찰을 공격할 때도 있고 언론 관련해서 문제제기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김어준 씨가 이랬죠 그 아무데서나 막 뿌리면 되는 그런 저 무슨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문서 한두 개 때문에 법정 구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던데 김어준 씨 다른 건 몰라도 법원의 판단만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옹호하는 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최소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게 뭐였는지 초심을 한번 돌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셨잖아요 그때 뭐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셨죠 우리 편이 맞는 것만 하는 게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셨나요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를 제공하거나 어떤 의견을 냈다고 못하게 막는 것 그거는 독재하고 진배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자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프레마트님 책으로 배우고 썰로 들었던 오공 시절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요새 참 재밌네요 굉장히 비판해 주셨네요 사실 이재익 PD의 하차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줄리안님, 백 변호사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만 위에 거 좀 볼게요 비판 들어온다고 하차 권연 SBS도 어이없어요 백 변호사님 진행 좋아요 고맙습니다 김서연님 ADV초님 올해 LG 대 두산 상대 전적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속 들어오시네요 올해만큼은 이거는 남을 거예요 얘기가 LG가 두산보다 잘할 겁니다 올해 시즌 끝나고 저희 정치화수다 계속 할 거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지금 이재익 PD의 하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 정부와 민주당의 언론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불뿜고 열을 올렸던 이슈가 하나 있죠 김건희 씨 녹음 파일 공개 물론 김건희 씨가 뭔가 잘못한 것을 제대로 취재해서 방송했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명수라는 서울의 소리 기자인지 촬영기사인지 잘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함정을 파놓고 녹음을 한 겁니다 취재 목적으로 녹음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공개는 사실 이런 걸 공개하기 시작하면 소위 언론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누구랑 그러면 편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님들 친한 기자들하고 그냥 편하게 사석에서 술 한잔하면서 하는 얘기들 녹음해서 공개하면 과연 버틸 수 있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씨 녹음 파일 공개한 거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공적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죠 공적 관심사 그 둘의 얘기가 왜 공적 관심사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사실 이 녹음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는 해드리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 기자들하고 그리고 또 제 와이프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녹음해서 공개하면 아유 저도 이거 못해요 방송 방송도 못하고 저도 아마 방송에서 다 하쳐야 될 거예요 그런 게 다 보도가 된다면 그런데 이걸 공적 관심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 얼마 전에 장영화 변호사가 새로운 거 포함해서 공개를 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왜 그러면 방송을 하면 안 되느냐 방송 안 하잖아요 그렇죠 MBC 아예 안 한다고 아예 선언도 하셨던데 이건 개인사라는 겁니다 아까 사사로운 대화하고 이게 뭐가 다르죠 그리고 개인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가족 그리고 내 형 내 형수에게 어떤 상황에서 욕설을 하게 된 건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국민들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욕설의 정도도 국민들이 보면서 이거는 후보자로서의 도덕적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지어부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픈 가족사에서 나온 일이다 그걸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줄 수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형이 패륜을 저질러서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시기도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기별로 나눠서 잘 정리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개인 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뻔한 패턴이긴 한데요 이제 뭔가 의혹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제일 먼저 형수 욕설 파일 말고 나왔던 게 대장동옥이죠 대장동옥 처음 나오고 민주당 반응은 가짜뉴스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하죠 그리고 가짜뉴스는 엄단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안타깝게 고 이병철 씨께서 사망을 했는데 이 변호사업이 대나부혹을 제기했다가 그 이후에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사망까지 하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가짜뉴스다 이 가짜뉴스 퍼달리면 엄단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 이병철 씨와 관련해서는 형사고발을 지속하면서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탄원서까지 넣었죠 그러니까 뭔가 반대되는 의혹을 제기하면 일단 가짜뉴스다 그다음에 형사고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김혜경 씨와 관련된 불법 의전 의혹 어떤 분들은 과잉 의전이라고 하는데 의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과잉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고요 의전을 했다면 이건 그냥 불법 의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 가짜래요 어떻게 가짜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언가 근거를 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가짜뉴스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가짜뉴스를 또 사람들에게 퍼날르는 언론사를 공격합니다 언론사를 공격하다가 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형사고발을 하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최근에 권진법사 의혹이나 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권진법사의 권과 김건희 씨의 권차가 같으니까 신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긴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진짜 아무리 저도 찾아봤는데 저 역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수니까 진보들의 흔만 보인다 아니에요 저는 사실 과거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백성문이 보수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진보 보수의 문제보단 잘못된 정책 잘못된 그런 정치인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회가 잘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뭔가 문제가 된다면 그 역시 저 비판을 할 텐데 아니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텐데 근거는 전혀 되지 않고 일단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라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의혹이나 논란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좀 걱정 많이 됩니다 저 역시 절반은 변호사고 또 절반은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평론을 하는데 과연 저도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이 일정해요 일단은 언론에서 이번에 김혜경 씨 논란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면 가짜뉴스라고 하죠 두 번째로 이 제보자의 순수성을 공격을 합니다 저번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최성애와 동양대 총장을 저 사람 원래 보수다 저 사람 보수니까 저 사람 말한 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또 피해자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부인을 하면서 좌표를 딱 찍으면 뭐 어쨌건 민주당을 극성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좌표 찍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언론사, 기자, 제보자 그리고 극성 지지층 결집해서 항의하고 형사고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하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 수사기관을 수사할 때 불량이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지 아세요 수사기관이 적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적폐여서 그쪽에 검찰의 좌표를 찍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반대쪽에 대선 후보까지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좌표를 딱 찍은 다음에 서초동에서 촛불을 지지자들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이 적폐예요 검찰이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한다 아니 지금 누가 집권하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 민주당에서 임명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법원장이나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나 그런데 갑자기 자기 얘기를 반대하면 자기를 수사하면 적폐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들한테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들 공격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서 기소를 해요 그때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의 굉장히 많은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또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법원이 바로잡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쭉 진행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죠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경심 씨의 유죄 판결 나왔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놀리면 처음에 막 의혹 제기할 때부터 이렇게 문제제기하다가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했는데 법원이 판단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과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언론에 문제제기했던 거 다 가짜라며요 다 가짜라고 했던 거 검찰에서 하니까 검찰이 적폐라면서요 그런데 검찰을 적폐로 만들어놓고 법원 판단까지 받는데 그럼 적폐인 검찰이 서있으면 법원에서 바로잡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조국 전 장관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사관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1번 침묵을 합니다 마치 판단이 나온 거 안 나온 것처럼 뭔가 유감이다 표명만 하고 그리고 스물스물 아까 제가 그랬죠 촛불정부는 말 그대로 모오류의 무결점인 정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김용민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진영 논리로 이루어진다 이런 게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법원도 개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우리들에게 불리한 건 수사하지 않고 상대방을 수사를 열심히 쥐잡듯이 하는 게 검찰개혁인 거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법원개혁은 뭘까요 우리들이 불리한 사건을 혹여라도 검찰이 수사에서 기소를 해도 무죄 판결을 해줘야 될 법원을 만들고자 하는 게 법원의 개혁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보수건 진보건 제가 이렇게 평론을 할 때 강하게 공격을 하거나 강하게 비판하는 평론을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 원래부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바로 조국 사태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제가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수사하는 검찰을 적폐라고 만들고 거기다가 서초동에서 촛불을 드는데 언론사에서는 촛불이 100만이 왔다는 이런 언론사들도 있고요 그런 게 가짜뉴스예요 그거는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걸 언론도 비판하지 않고 마치 검찰의 잘못된 행태와 이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저항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게 과연 언론이 해야 될 일인지 그때 굉장히 사실 이건 정말 아니겠구나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당시부터 제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론을 했었고요 그랬더니 저도 적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저를 적폐라고 하면 저는 적폐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적폐라면 적폐가 돼야죠 제가 해야 할 얘기 법률적인 판단 법률적인 평론 법률적인 해석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그러면 이 사회는 의미가 없는 사회가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중재법 민주당에서 입법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가짜뉴스는 굉장히 해악이 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흠지내려는 전혀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는 굉장히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법원까지 판단이 가는 하나의 프레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생겨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하면 어떤 뉴스를 잡을까요 어떤 뉴스를 잡을까요 어떤 뉴스에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물을까요 아마 지금 같은 거 김혜경 씨 녹음파일 논란 이런 거 아마 기자들 다 고소할 거고요 또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그렇게 많이 좌표 찍어서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사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이 정부에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왔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반대하면 야 제 백성문이는 이 정부에서 하는 건 다 반대한다 그런데 저 그렇지 않아요 저 그래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중재법이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는 공감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안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와에서는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대를 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재익 시사특공대 PD가 그만두게 된 거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아니 뭐 라디오 진행자 한 명 하차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제가 느끼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만큼은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와 이와 관련 논쟁이 붙을 때도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고요 언론의 자유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가치라는 거 오늘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한번 느끼게 돼서요 이 사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테디랑 하는 것보다는 재미없죠 저는 원래 근데 방식이 이래서요 제가 원래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 방식이 괜찮으신 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동시 시청자 수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 빨리빨리 좀 들어오라고 해주시고요 또 제가 혼자 할 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야 제 기도 살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많은 시청이나 구독 또 좋아요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hmm ές